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특히 4월 학평을 5월에 친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왼수 학생 중에서도 4월 학평을 좀 신경 써서 시간제곱 풀어봤거나 그럴 예정인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테스트를 또 찍습니다.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썼나요? Fine tuning for you. 선생님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제학에서 썼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경제학에서 쓰는기보다는 그때는 미세조정이라고 번역을 했나 봐. 크게 큰 어떤 경제적 활동의 틀은 잡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튜닝이란 단어가 그렇잖아요, 사실. 튜닝이 어디서 들어봤어요? 튜닝은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딱 샀는데, 나만의 차를 갖고 싶어서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차를 약간씩 개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튜닝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나라를 하더라고요. 네, 다 떠나서. 4월 학평을 가지고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은 이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이제 일상화가 되진 않았지만, AI 알죠? AI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 파인 튜닝이란 말이 아주 보편화돼요. 경제 용어가 이제는 아니야. 어떤 방식이냐면, 기본 학습을 좀 끝낸 웬만한 AI에게 특정한 영역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학습을 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 잘 정돈된 데이터를 우리 AI에게 다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걸 학습을 해요.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확률적으로 뭔가를 다시 알고리즘을 짜서 재학습하고 이러면서 그에 대한 인식력을 높입니다. 대응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얼마나 미세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 아주 AI의 성능이 아주 고급화되거나 아니면 평범해지거나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주려고요. 여러분들이 AI예요. 사전학습이 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인 거죠. 선생님한테 실전 개념을 배웠냐.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신을 좀 했거나 겨울방학 공부를 좀 했거나 아니면 4월 학평 대비를 했거나 6평 대비를 열심히 학원에 있거나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4월 학평을 쳤단 말이지. 상당히 중요한 원천 소스가 하나 생겼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겉핥기 식으로 지나가면 아까워요. 아까워. 왜냐하면 모두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해서 친 시험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4월 학평 문제가 상당히 거칠 면이 있어요. 하지만 꽤 잘 출제했습니다. 꽤 잘 출제했어요. 그것은 수능평가원의 기조랑 잘 맞고 특정한 문제들이 수능평가원의 출제 흐름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4월 학평이 좀 어려웠다고 고3들만 치는 시험이었다고 너무 가볍게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고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튜닝하는 데 활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혼자서 잘 안 돼. 여러분 뭐 되겠어요? 요새 AI를 활용하거나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말 데이터가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서 AI한테 답변을 요구할 것인가 이걸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주려고 합니다. 대략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 4월 학평은 꽤 괜찮은 시험이었고 그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미세하게 그렇지만 확실히 또 고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6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맨날 해왔던 건데 의미를 담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올려놨어요. 선생님 페이지에 가시면 클리넥스 QA 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2023년 고3, 4월 학평, 총평 유사문항보다는 사실 연계해서 같이 풀어볼 문항입니다. 너를 위한 튜닝맵 4월 학평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다운받으셔서 보면 주요 문항의 주제 이거는 어떤 개념과 어떤 유형 어떤 주제로 출제한 문항이다. 그것을 써놨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붙여놨어요. 5개짜리는 아직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은 좀 피하셔도 돼. 4개짜리도 꽤 어려운 것들이고 3개짜리는 절대 피하면 안 되는 것들 그렇게 난이도 별 표시를 해놨고 또 선생님 커리큘럼이 아니면 기출에서 어떤 문항들을 학습을 하면 요거랑 시너지가 생기는지 완벽하게 같은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 혹은 확장형 문항들을 리스트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를 출연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정교하게 타겟팅된 학습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늘죠. 그래야 성적 오르죠. 이런 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4월 학평 문항을 분석해서 그것과 같이 공부할 엄선된 데이터를 자표를 찍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하세요. 다 하셔도 좋고 일부를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거 찾아 사시되 진짜 밀도 있는 학습이냐 이런 거구나 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좋은 거 계속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